네. 황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최근 전국적으로 좀 연이어 산불이 있었잖아요.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고 그걸 보면서 보상이라도 좀 제대로 되어야 할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좀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4년 전 있었던 강원도 고성 지역 산불에 대해 1시민 춘천 법원은 이재민들이 한전해낸 피해보상 민사소송에서 한전이 피해액의 60%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요. 이재민들은 왜 40%는 자기들이 손해를 입어야 하냐 이렇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이 2019년에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지금 보상이 안 됐던 거예요? 보상이 좀 일부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못되고 있는 건데요. 워낙 기록적인 산불이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축구장 1700개 면적인 1260헥타르가 불에 탔고 1300여 건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은 강풍의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책임이 전선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한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전에 외부 전문가들로 고성 지역 특별심의위원회를 꾸렸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손해평가된 금액의 60%를 피해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60%가 갖고는 안 된다 해서 주민들이 소송에 들어갔던 거다? 그렇죠. 비교적 피해 규모가 적은 피해자들은 많이들 합의를 했는데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국민선금 등을 더해서 어느 정도 피해 복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불탔다거나 임야를 크게 갖고 계시는 그런 피해 규모가 큰 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미보상분 40%가 워낙 액수도 큰데다가 사업상 대출이 껴있거나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거고 이재민 대책위에 따르면 이분들 중 두 분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60여 명 정도가 한전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그러면 이분들 측은 욕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피해액이 60%를 한전이 보상하라고 했으니까 원점으로 사실 좀 돌아온 건데요. 한전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60%는 보상해 준다고 했던 거니까. 재판의 결과만 보면 원고 일부 승소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민들이 이긴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진 거죠. 그러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손해 사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보상액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재판 비용이라든가 진행되는 동안 쓴 금융 비용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전액 보상이 아니라 60% 보상이에요 그런데? 피고인 한전의 과실이 있긴 있는데 전적으로 책임을 질 만큼 준 과실은 아니다. 이런 판결입니다. 이 재판 이전에 한전 관계자 7인에 대한 형사소송도 있었거든요. 형사소송에서는 일부 부품이 체결이 잘 안 되어 있었던 등의 문제가 있긴 했는데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며 기소된 한전 관계자 7인에 대해 전원 2심까지도 무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확산된 점도 있다고 그런 점들이 반영됐고요. 결국 무죄가 나온 형사소송에서의 판단이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고요. 어제 민사법원은 이례적으로 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과실은 있으나 준 과실은 아니다? 그렇죠. 쟁점은 결국 한전이 전기시설 관리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느냐 그거일 텐데요. 그간 전선 단선에 의한 크고 작은 산불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한전 관계자가 그런데 유죄를 받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정해진 규칙을 크게 어기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워낙 산에 이제 고압 전신주와 전선들이 많잖아요. 강원도에만 5천여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성 산불같이 큰 사건도 제대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체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개별 사건의 유무재로 떠나서 한전의 전기시설 관리 책임 자체를 기후변화 상황에 맞춰서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얼마 전에 발생했던 강릉 산불도 거의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직 좀 정확한 원인은 수사 결과를 봐야 되긴 하는데요. 산림청의 1차 조사에 따르면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가 전선을 단선시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불꽃이 발생하면서 산불이 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한전 측은 벌써부터 이거는 전선 자체 요인이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다. 예전 고성 산불과는 상황이 다르다면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으로 볼 때 이제 강릉 산불에서는 60%를 보상하겠다고 나온 고성 산불에 비해서도 더 이제 보상이 소극적이거나 아예 책임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주민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참 언제든 당한 사람들만 이렇게 억울한 사회가 되는데요. 이제 원고인 이재민들은 도저히 어제 민사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반응이어서요. 향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중고통이네요. 이중고통. 그렇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